고려 최악의 폐륜왕 충해왕. 고려 아니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방탕하고 음란했던 최악의 왕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고려 제28대 왕인 충해왕입니다. 그는 총명하기는 했지만 어려서부터 술 마시고 방탕하게 놀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다녔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정치보다는 술과 여자를 탐했으며 사냥을 즐겨 백성들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고려의 여인은 모두 자신의 여인이라 생각한 충해왕. 그래서 신하의 아내 친인척의 아내도 상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겁탈을 했습니다. 장인의 후처도 겁탈했으며 외숙모까지 겁탈했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충숙왕의 후처 수비 권시와 정비였던 경화공주까지 겁탈합니다. 경화공주는 원세족 후빌라의 증손녀로 원황실에서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충해왕의 만행을 원나라 황제에게 알리고 처리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에 원황제는 사신을 보내 충해왕을 포박한 후 원나라로 압송해옵니다. 원나라 혜종은 충해왕을 죽이지는 않고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귀양가는 도중 지금의 중국 호남성 지역에서 충해왕은 30세의 젊은 나이로 급사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고려 백성들이 기쁨에 겨우 만세를 불렀다라는 기록이 고려사 저료에 남아있습니다.